영웅이신 유토조부 시청자 여러분 배우강진아 리포터는 하늘공원을 찾았습니다. 마포의 명소 하늘공원입니다. 하늘공원에 오면 청산대계가 보이고요. 저쪽 건너편이 영등포겠죠. 63빌딩이 보이나요? 여기도 쌍둥빌딩 이게 63빌딩입니다. 그저께는 잠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여의도를 소개합니다. 저쪽에 방송국이 있지. 제가 저쪽으로 가야 돼. 방송국으로 갈 사람이에요. 반드시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강진아 하늘공원에서 여러분께 추운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촬영을 왔습니다. 하늘공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게 왔는데 겨울에는 억새풀이 없어요. 죄송하게 면목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없고요. 봄에 되면 여기 지금 주말이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여러분 아주 고맙습니다.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말이죠.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말이죠. 일단은 오늘 왔으니까 촬영하고 보시고 봄 대변 찾아주십시오. 하늘공원입니다. 억새풀이 엄청 여기 좋아요.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은병구 살 때 한번 왔었거든요. 출발. 서울 구경이나 해요. 여러분들 전망대가 좋네. 아까 행수생단로 갔다 왔지만 서울이 다 와봅니다. 마포구 영등포 서울 국회의사당 보이나요. 저기 여기 저기 있죠. 저기 있네요. 국회의사당 여기 보이죠. 여기 가운데요. 네. 저기 국회의사당이 보이죠. 가운데 마지가자트가 나옵니다. 저기서 로봇 태권비가 나오나요. 자 배우 강진아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시고요.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나요. 가죽을 남기죠. 이름을 남기지. 아님 소리 쓰이마세요. 호랑이 죽으면 뭐를 남깁니까.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우리 각설이 풍발은 죽으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호랑이 죽으면 미국엔 비하거라 한국엔 엿먹어라 여사이사 감사합니다. 재밌다. 아 너무 재밌네. 여러분 여기 하늘공으로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KBS로 저쪽 KBS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KBS 기다려라. 이 강진아가 KBS를 접수할 것이다. 차려 첫발치고 불알작구 경례 일통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 하늘공으로서 강진아입니다. 땡큐 워우